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간 대출업의 등록유예기간이 다음달 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P2P 대출과 연계된 기존 대부업자는 유예기간 내 금감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P2P 연계대부업을 신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대부업 접수창구에 내면 됩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미등록 P2P 연계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P2P 대출 이용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